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와 어느덧 이제 여러분 더위가 이제 절정에 달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여러분 달력을 딱 보시면 첫 주에 국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6평 이후에 열심히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는 국평을 또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실전력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의가 필요하냐. 바로 문풀 강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문풀 강의를 그냥 선생님이 쫙 이렇게 강의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컨텐츠와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건 관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반응 없이 수동적으로 화면에서 음 그렇구나 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보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강의를 보고 난 뒤에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배웠던 표현과 그 다음에 구문의 해석 그리고 좀 어려웠던 것들을 내가 좀 암기할 수 있도록 복습지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케어도 포함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실전력도 끌어올려 줄 강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반기 커리큘럼 OT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고수 모의고사인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짠 수동으로 우리가 돌려야 돼요. 등급별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세듀 출판에서 나오는 수능 실감 우수문항 400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400제는요 20회 문제그라 20회 분량의 모의고사가 20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20 곱하기 20 그래서 400제를 같이 풀어보게 될 거예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목적이나 의도 분위기 심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표 문제 일치 불일치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장문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회 한 회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테마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차에서는 대입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주제의 요소가 무엇이고 주제가 되기나 또는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 어떤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차에서는 핵심적인 단서 잡기 그리고 세 번째 주차에서는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키고 네 번째 주차에서는 답의 근거를 찾고 다섯 번째는 오답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테마를 가지고 선생님이 20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문풀 전략 400제, 400제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20회로 가지고 선생님이 같이 들어갈 거고요. 매 회당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회 주제를 가지고 실전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강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하냐면 이미 1등급, 2등급의 우수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실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전략,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 이것들을 가지고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항을 심층 해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 2등급 친구들을 위한 복습지가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듣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등급, 4등급, 그 다음에 5등급, 뭐 쭉 3등급 이하의 친구들 3등급 이하의 친구들 이하의 친구들은 전문항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수 잡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구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구문들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휘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와 유의어까지 확장을 해서 어휘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역시 3등급 이하 친구들도 그들만의 복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복습지를 다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복습지에서는 1, 2등급 같은 경우는 유사한 유형인데 같은 유형으로 문표를 더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실전에서 썼던 전략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의 복습지에는 문제 풀었던 것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문에 대한 중요한 구문과 중요한 어휘, 중요한 표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강의지만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봤을 때 어려운 문항을 심층 해석하는 것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이하는 전문항을 보시는데 전문항을 보시고 나서 복습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복습지는 어디에 있느냐? 선생님이 강의 교환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지를 매 강의 옆에 여러분들 플레이하는 데 옆에 보면 첨부 파일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보는 곳 옆에다가 클릭하셔서 뽑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중요한 것은 또 어려운 것들이나 힘든 것들 Q&A 게시판에다가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직접 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400제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분들 그 세디오 실감 모의고사에서 가장 우수한 문항만 선별했기 때문에 평가원의 출제 코드, 기출의 출제 코드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EBS의 소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컨텐츠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별로의 전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느냐 일단은 수업 전에 문제를 미리 푸세요. 1, 2등급 친구들은 시간을 제한을 해서 20문항을 40분 안에 푸는 연습 그리고 3등급 이하 친구는 정확하게 푸는 연습 시간 재지 않고 그리고 풀고 난 뒤에 O세모로 표시하세요. 정확하게 알겠다는 지문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하다라는 지문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여기 세모와 관련된 거는 반드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다면 스킵을 하시되 아니면 2배속이나 1.5배속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접근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을 소화하시는 것은 하루에 한 회씩만 여러분들이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회니까 5 곱하기 4 우리가 20일 안에 완성을 할 수 있고요.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완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8월에 첫 번째, 8월 초에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8월 20일 정도 안에 완강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안에 반드시 보시고 9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이 400제를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뭐 할 거냐 9월 모의고사가 있죠. 그래서 9월 모의고사 해설을 하고 그 다음 이제 9월 모의고사에 반영된 것들 그리고 6모에 반영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는 파이널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강좌 이름이 오라클이고요. 이 400제 이후에 실전 고수 모의고사 이후에 오라클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1등급으로 올려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등급별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복습지를 통해서 채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외롭게 강의로만 만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복습지를 보면서 소통도 하고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수강평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나요. See you later!